잊지 못한 니 지난 추워 내 쪽에 다 묻었던 나라도 흙을 빼고 가진 못해 그래도 좀 더 안심해 듣자 쓰자 먹자 듣자 모두 모두! 빵빵빵! 오 와 정말 잘 들린다 대박입니다 써니 지금 놀래고 있어요 새롭게 뽑아낸 거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뒤를 돌아봐 그런데 이토록 아파 맞아 이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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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왜 또 돌아바로 들었지? 효연 빼고는 다 똑같아요 앞에 이게 뭐야? 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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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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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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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록 한 번 더 있었어 처음에 한 번 더인데 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야 가장 큰 X가 나왔습니다 아니야를 진짜 아니야 공연이 형이 한 번 더 더 기들었대 나랑 나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볼어 볼어 이건 품차기로 물어보면 돼 그러자 한 번 더 한 번 더 100% 한 번 더 나 정말로 물어봐야 되는데 정포가 정말로 분명히 넣었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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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피오는 아먼데 그리고 동현은 한 번 더 둘이서 만약에 맞지 않은 사람은 다색고구마로 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요 근데 원단적으로 원대를 네 번으로 할 수가 있어 한 노래에서 아먼데 1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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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이거 4번 간다고? 형,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온 거지 진짜로? 이런 거라고 난 후원던데 들어와 1대3으로 자, 한 번 더 감자, 자색고구마, 호박까지 갑니다 호박 왜, 왜 이랬다고 그래 밀렸잖아요 품차기, 품차기 시작에 한 번 더가 들어가나요 한 번 더가 첫 줄에 한 번 더가 들어가나요? 이거지 그렇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아 창아 도망소라 첫째 줄에 한 번 더가. 들어가나요? 이거 확실한 거지, 이거는. 아니요! 들어와! 진짜로? 다 들어와! 일단 다 들어와! 다 들어와! 한 달 했잖아, 그걸로. 대박이야! 호박의 호! 그리고 자색 고구마의 국! 그리고 감자의 자에서 호구자들 입장! 호구자! 어머, 이거 뭐야? 채소성! 고구마! 고구마! 뭐라도 해? 난 가스의 최고 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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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네! 호박! 호호박! 호호박! 호호호호! 호호박! 여러분, 절대 내게 하지 마세요! 잠깐만. 얼굴은 일단은 호박, 자색 고구마, 감자 다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의상은 또 오늘 스포츠 상품인가라고! 의상은 맞췄네! 맞췄네! 아, 괜찮아! 밥 쏟아! 밥 쏟아! 뭔데? 형이 형, 뭔데? 형이 형, 뭔데? 형이 형, 뭔데? 밥 쏟아! 자리로 갈까요? 문세윤 씨는 이번 감자 분양은 약간 귀여우네요! 똥, 똥 같아, 똥! 똥, 똥! 똥! 진짜 똥! 연, 연! 밭에서 파는 감자 해줄 줄 알았더니 밭에서 뽑아서 해 주더라고! 그게 다 묻어있어, 얼굴에! 역세급, 역세급! 너무 디테일해! 오늘 최고의 시티콤! 승품 상품인과 가족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스타와 팬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무리베이터에! 그것만으로 못해 기다려, 기다려, 엄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드디어 왔다! 승부선물게 주인공! 그리고 진혁 씨까지! 진혁 씨가 놀토에 출연한다고 했더니 넌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와 강하게 얘기한 한 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진혁아! 다 필요 없어! 형이 알아서 싹 해줄게 누굽니까? 바로 자색고구마 형! 동현이 형이에요 진짜 믿음직스럽다 동현이 형이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저 이제 도레미 마켓 나가요,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러면 형만 믿고 따라와 형이 퀴즈 다 맞춰줄게 진짜 잘한다 재밌다 퀴즈, 퀴즈 퀴즈 퀴즈, 퀴즈 요즘 분위기 좋지 않나요? 간식 간식 그럼 오늘 챙겨주겠습니다 에너지, 이걸 에너지로 삼고 오늘 제가 한번 고구마랑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네 믿을 수 있는 거죠? 아, 답답하다 정말 멀찍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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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찍 탈출